여러분 안녕하세요. 열심히 영웅부의 열심입니다. 여러분 제가 이 윈피키드 책으로 낭독 훈련을 한 지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. 처음에 이 책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어요. 근데 내용이 정말 정말 재밌고 그리고 매일매일 낭독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도 발음이나 리듬이나 읽는 거에 조금 더 자신감이 붙게 돼서 지금 7개월째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윈피키드 낭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 윈피키드 책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. 이역부나 팔린 진짜 엄청난 베스트셀러라고 해요.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진짜 재밌어요. 이게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중학생 남자아이의 일기거든요. 근데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웃긴 에피소드도 되게 많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,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, 형, 동생, 엄마, 아빠랑 일어나는 일 막 이런 일상적인 일들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읽으면서 계속 킥킥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. 내용도 재밌지만 안에 만화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제가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미드에서 제가 모르는 수거 표현이나 이런 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런 표현들이 이 윈피키드 책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윈피키드 책에 있는 모르는 단어나 수거나 표현을 한 번 정리를 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미드를 보시면 어? 이거 윈피키드에서 봤던 표현인데?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. 미드에 나오는 표현이나 수거들이 윈피키드에도 거의 그대로 나와요. 그래서 아직 미드로 공부를 하기 전이시라면 윈피키드로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미드를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윈피키드로 먼저 공부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. 이게 총 12권 세트예요. 저는 한 달에 한 권씩 낭독 훈련을 하고 있고요. 한 달에 한 권 떼려면 매일 6분 정도 분량만 하면 돼요. 오디오북을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6분 정도 분량씩 이게 종이책으로 하면 한 8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. 그냥 매일매일 월, 화, 수, 목, 금 6분 정도 분량만 하면 한 달이면 한 권이 딱 끝나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책을 이렇게 같이 봐요.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 그 글을 오디오북에서 어떻게 읽는지를 먼저 들어보고요. 그리고 나서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노트에 적고 찾아봐요. 그렇게 해서 모르는 표현이 없고 이해가 다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제가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요. 잘 안 되는 부분은 반복을 해서 다시 해보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 오디오북을 듣지 않고 제 목소리로만 책을 보면서 녹음을 해봅니다.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방금 전까지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럼 또 따로 연습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녹음한 걸 최종적으로 들어봐요. 이게 처음에는 진짜 잘 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한 시간 정도가 걸렸고 땀이 막 엄청나게 나는 진짜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. 지금도 솔직히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무슨 원어민 발음으로 완벽하게 막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고 어디서 끊어있는지 어디는 좀 강조해서 읽고 어딘는 그냥 휘리릭 지나가는지 이게 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북이랑 책을 같이 읽다 보니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주거든요. 그래서 이해도 더 잘 가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줄줄줄 읽다 보면 어디서 끊어야 읽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. 근데 오디오북을 들으면 의미 단위로 거기서 끊어줘요. 그래서 더 이해가 잘 가고 또 발음이나 억양도 같이 배울 수도 있고 내가 큰 소리로 따라 읽으니까 내 발음이나 억양도 교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영어 원서와 오디오북을 같이 들으시고 꼭 낭독 훈련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윈피키드 세트를 사고 싶으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윈피키드 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랑 꾸준히 영어 공부 같이 해보세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